이미 상승의 힘은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오로지 지금 투기에 집중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 더 이상 큰 자금도 딱히 들어오지 않아요. 저는 반드시 10K가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2주 동안 제가 휴가로 방송을 못했기 때문에 오늘부터 당분간 열심히 좀 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좀 한번 비트코인 시장부터 브리핑 한번 해보면 현재 전반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다시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비트코인만 보면 이렇게 좀 찔끔 오른 모습인 것처럼 보이실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지금 알트코인들이 잘 올라주는 것들은 꽤 크게 올라줬었어요. 그래서 현재 암호화폐 시장 상승의 주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미국 증시 상승 그리고 투자자 심리 개선 이 두 가지가 제일 크거든요. 조직 시장이나 코인 시장이나 이제 바닥이다. 금리 올릴 만큼 올렸다. 이제 압박감이 줄어들 거다. 이런 기대감들이 또다시 많이 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실제로 미국 증시의 투자 심리를 이 탐욕지수라는 걸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이번 연도에 이렇게 심리가 가장 뜨거웠을 때가 이때 부근인데 50포인트를 돌파했을 때가 심리가 뜨거웠을 때예요. 지금 보시면 지금 50포인트 넘어서 60포인트 때까지 도달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투자 심리가 그것도 다파르게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럼 투자자들이 상승 기대가 넘칠 정도로 뭔가 좋은 호재가 시장에 있는 거냐.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여러분들 거의 근거가 없다 싶을 정도의 기대감이거든요. 근데 기대감은 확실히 있긴 있습니다. 상승 기대감이. 반대로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심리가 지금처럼 좋아졌었던 때의 주가는 전후로 어떻게 움직였을까. 우리가 좀 한번 보면 지금 앞으로 또 어떻게 될지를 좀 예측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심리가 50포인트를 돌파해서 상승했었던 때 이때를 제가 표시를 해드렸는데 뭐 이런 때예요. 거의. 이렇게 이제 고점 만들어주기 직전에 50포인트 돌파하고 고점 만들어줬었거든요. 뭐 8월 같은 경우는 아마 이때쯤에 돌파했을 텐데 아무튼 돌파하면은 거의 고점을 알려주는 신호였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흘러간다고 하면 미국 증시와 코인 시장은 얼마 못 가서 다시 하락세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특히 미국 증시는 좀 더 거세게 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몇 달간 굉장히 잘 버텨왔어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에 이제 다시 여기 이제 고점 찍어주고 두 달 동안 잘 가파르게 상승을 했다가 이제 떨어져 준다고 하면은 여기 전 저점을 강하게 깨줘야 되는데 이번에 강하게 못 깨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기간 동안에 굉장히 잘 버텼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현재 금리 그리고 유동성 이런 것들로 이제 가치를 평가하는 모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평가를 했을 때 S&P500의 이제 적정 가치가 한 3천 포인트 됩니다. 3천 포인트는 뭐냐 이제 대충 요 정도 빠져야 된다라는 거죠. 대충 요 정도입니다. 한 3천에서 3천 100포인트가 적정 가치거든요. 그럼 지금 기준으로 얼마나 빠져야 되냐 그거 20% 넘게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게 지금 기대감이 많이 반영됐고 많이 올랐다. 적정한 가치에 비해서 늘 적정 가치에 맞춰서 시장이 움직이진 않습니다. 적정 가치에 비해서 많이 올라갈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고 이렇거든요. 하지만 현재 심리가 굉장히 어떻습니까? 굉장히 뜨거워진 상태라는 거죠. 매수 심리가. 그래서 적정 가치를 상회하면서 크게 상승한 좀 이제 과열된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서 적정 가치 쪽으로 가려고 하면 꽤 많이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즉 급격하게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지금까지 꽤나 잘 버텨왔기도 했으니까. 자 그리고 특히 오늘 밤부터 다음 주까지 지금 뭐 있죠? PMI 그리고 기준금리 발표 그리고 물가 CPI 발표 이런 것들 다양한 중요한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거나 경제 관련된 일정들이 나올 예정이고 발표되기 전후로 변동성이 커지거나 하락세로 전환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근 이제 앞으로 2주 동안에는 투자를 굉장히 조심해서 하셔야 됩니다. 저는 계속 참고로 하락에 계속 공격적으로 생생상품으로 배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도지코인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뭐 저 없을 때 다들 보셨겠지만 도지코인이 말도 안 되게 올랐어요. 이게 불장 당시 수준으로 과열이 됐거든요. 지금 엄청 뜨겁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RSI라는 지표가 뭐 모든 걸 설명해 주진 않지만 이 어떤 상승과 하락의 힘을 좀 잘 표현해 줘요. 근데 여기 보면은 지금 이 RSI의 70포인트 부근을 아주 강하게 돌파해서 지금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과거의 데이터를 비교해 봤을 때 거의 불장이 미친듯이 폭등했던 데 있죠. 요런 때만큼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근거가 있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며칠 동안 더 당분간 상승을 해줄 수는 있겠으나 이미 상승의 힘은 점점 약해져가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른 것만큼 더 올리지는 못할 것 같다. 쉽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추측은 그렇고 미국 증시 분위기가 갑자기 여기서 안 좋아지거나 코인 시장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어떻게 돼요? 급락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상당한 주의를 요구합니다. 제가 이렇게 버블이 있을 때마다 자주 경고를 드렸었는데 안 듣고서 투자해서 후회하신 분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심하시는 게 좋습니다. 도지코인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이 시장의 투기 심리가 지금 근본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도지코인이 오른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것보다도 지금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게 가장 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서 지금 코인 관련해서 지난 2년 동안 굉장히 많이 떠들어왔는데 그렇게 떠들 때마다 비트코인도 막 요동치고 도지코인도 크게 이제 올랐었어요. 왜냐하면 도지코인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유행을 기반으로 크게 움직였었던 종목이 도지코인입니다. 그래서 트위터 인수가 일종의 뭐 도지코인 투자자들한테는 뭐 일종의 호재다. 이렇게 받아들여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도지가 상승하는 것 같은데 도지코인은 명확히 말하면 기술력도 없고 근본 자체가 없는 코인이에요. 즉 내재가치 자체가 없는 코인이죠. 근데 이런 코인에 엄청난 자금이 몰리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딱 하나밖에 없어요. 투기심리입니다. 투기심리. 다른 지표 안 봐도 이미 개인들의 투기심리는 도지코인만 봐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데이터로 보면 더 정확해요. 도지코인이 왜 올랐냐? 정말 이제 김피비가 말한 대로 유행에 따라서 오르는 거 맞냐? 맞습니다. 도지코인의 대중의 언급량이 이렇게 노란색 표시가 돼 있어요. 이 노란색 줄이. 도지코인에 대해서 이제 사람들이 언급을 SNS에서 많이 하면 할수록 이렇게 올라가고 언급 많이 안 하면 떨어지는 건데 도지코인을 이제 트위터나 이런 소셜미디어에서 언급을 많이 할 때 도지코인이 미친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쵸? 정말로 유행을 탈 뿐인 이런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유행 빼면 시체입니다. 유행 끝나면 또다시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코인에 여러분들이 땀 흘려서 번 이런 소중한 돈들을 벌고 싶으신지 여러분들이 자문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스스로. 여러분들이 그 돈을 도지코인에서 반토막이든 얼마든 이렇게 날리신다라는 거는 여러분들의 소중한 돈을 이제 여러분들이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걸쳐서 일을 해서 버신 돈이잖아요. 그 돈을 잃었을 때 며칠, 몇 개월, 몇 년을 더 일해야 되는지 계산을 해보시고 감당하실 수 있으면 하세요. 근데 저는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이더리움 옵션도 한번 보고 갈 텐데 이더리움 옵션 제가 정말 많이 이제 얘기했었죠. 이때쯤에. 근데 이러고 나서 이더리움 옵션이 과열이 해소가 되면서 하락을 해서 이제 쭉 하락할 거라고 봤는데 다시 투기 심리가 붙었어요. 이 이더리움 옵션 금액이 최근 2년 정도 동안에 7.5 빌리언 수준. 이 일정 부분 수준을 넘어가면은 거의 여지없이 시장의 투기 심리가 극한으로 몰렸을 때고 여지없이 하락을 했습니다. 이 정도 몰렸을 때는.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더리움이 뭡니까? 알트코인이죠. 이더리움 옵션 투자금이거든요. 옵션이 뭐냐? 사생상품 중에서도 굉장히 변동성이 큰 투기 상품입니다. 즉 변동성이 큰 알트코인에 플러스 알파로 더 압도적인 변동성을 더한 옵션이 더해져서 한탕 좀 해보려는 1억 천금 해보려는 투자자들의 자금이 몰릴 때 이 지표가 상승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뭡니까? 투기 심리가 엄청나게 몰렸다는 거죠. 이 정도까지 투기 심리가 다시 금방 이렇게 몰릴 줄은 저도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이 바닥이라고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아직까지도 꽤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거의 제가 봤을 땐 마지막 투자자들의 총알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이 이후로 11월 기점으로 상승세가 11월 내로 꺾인 다음에 한동안 하락할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락장이 이제 다시 시작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비트코인 선물 투자의 어떤 미결제 약정 추이를 한번 볼 건데 지금 선물 투자 금액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현재처럼 투자자들이 다 떠난 시장에서 파생상품의 수요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그나마 올라가고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 파생상품 투자까지 줄어든다면 어떻게 됩니까? 가격이 더 하락하거나 변동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는 거죠. 지금 시장 참여자들이 오로지 지금 투기에 집중하고 있고 비트코인은 지금 더 이상 큰 자금도 딱히 들어오지 않아요. 그래서 변동성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 상황에 이렇게 파생상품 시장에서 MACD상 이렇게 데드크로스 발생했을 때 이렇게 파란 선이 빨간 선을 하방 돌파했을 때 어떻게 되냐 가격이 떨어졌었습니다. 이때도 크게 떨어졌고 이때도 크게 떨어졌고 이렇게 데드크로스나 이제 골든크로스 발생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의 전망이 좀 이제 단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지금 일단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거다 이런 신호가 나왔어요. 이게 100%는 아니지만 신뢰도가 어느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지표들을 보고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쓰는데 좀 며칠 동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시장에서는 신호가 좀 하락할 거다 이렇게 안 좋게 좀 나온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바닥이냐 아니냐 이걸 판단해볼 다양한 지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지표를 개인적으로 좋아해요. 이게 뭐냐면은 비트코인의 출금량 순인 순입 출금량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30일 이동평균 기준으로 근데 이게 정말 폭락장이 와서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정말 폭락장이 와가지고 사람들이 공포에 정말 덜덜 떨어서 아무도 매수 못할 것 같을 때 이럴 때가 바닥이잖아요. 이런 거는 여러분들도 기본적으로 다 아시죠. 당연히 아무도 못 살 정도로 많이 떨어지고 정말 뭔가 아무도 사고 싶지 않을 때가 바닥이지 데미 투자자들도 뭔가 지금 매수해도 될 타이밍인 것 같은데 이런 생각할 때는 바닥이 아닙니다. 그런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그리고 이렇게 사람들이 공포에 떨어서 바닥이 오게 될 때는 비트코인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거래소에 입금이 됩니다. 뭐 이번에 5월장에도 그랬고요. 2018년 대하락장에도 그랬고요. 항상 하락장에 사람들이 이제 매수를 못하고 주저하고 바닥일 때는 이렇게 비트코인이 입금이 됩니다. 거래소로. 하지만 지금 근데 어때요? 출금이 되고 있죠? 비트코인이 거래소에 막 입금이 되면서 이렇게 너나 할 것 없이 막 주구장창 팔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야지 바닥인데 지금은 오히려 출금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은 투자자들이 공포에 떨고 있지도 않아요. 그냥 아 물렸구나 어차피 비트코인은 오를 거야 장기적으로 지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지금은 오히려 비트코인 대량으로 오히려 출금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관 투자자들 마저도 겁먹어서 팔고 나가는 정도는 돼야 정말 제대로 된 찐바닥이 저는 온다고 믿거든요. 왜냐하면 주식시장도 그래요. 이렇게 왜 생각하느냐. 정말 광신도적인 사람마저 팔고 나갈 때 이럴 때가 진짜 바닥이었습니다. 주식시장은. 주식시장은 400년 역사잖아요. 400년 역사상 바뀌지 않는 불변의 진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진짜 엄청 광신도. 그러니까 무조건 안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마저도 겁먹고 팔고 나갈 때 기관 투자자들도 겁먹어서 팔고 나갈 때 이럴 때가 바닥입니다. 근데 지금은 뭡니까? 지금 뭔가 아직 그런 바닥 신호가 안 남았다는 거죠. 즉 이렇게 지금도 비트코인이 많이 빠졌는데 매수세가 있는 이런 시장은 진짜 바닥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중장기적으로. 그래서 이제 경제 침체가 오면 비트코인이 시험대에 딱 오를 겁니다. 어려운 시장에서 버텨줄 자산인지 아니면 못 버텨줄 자산인지 시험대에 올라가게 될 거고 지금이 바닥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이 맞는지 틀린지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저는 반드시 10K가 깨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1K에서 5K 정도. 그러니까 이제 하나로 100만원, 200만원대 많게는 500만원, 700만원대 까지도 폭락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 의견에 공감을 하시든 안 하시든 제 말이 뭔가 맞을지 궁금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제가 저렇게 당당하게 주장하는 건 이유가 있을 텐데 그러면 구독 누르시고 딱 1년만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